다들 그런만 하세요 마 넌 지휘 나가서 뜬거 아니냐 그런만 하시는데 일단 제가 할 말이 있는게 자 지휘 나가기 전에 랭킹 1등 이었구요 예 지휘 다 있을 때 랭킹 1등 이었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나는 더 중요한게 그거라 생각해 뭐 랭킹 1등이고 모고가 그게 중요하냐 지금 방송 클라스를 보면 알거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딱 보면 알잖아 어 굳이 그런거 물고 떠 물고 늘어질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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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야 근데 내가 원딜이면 모르겠는데 서포터는 좀 집중을 해야되가지고 어 워낙 잘해가지고 집중 안해도 되긴 할거 같기도 하고 어 워낙 잘해가지고 서포터를 흠 이건 미드 로밍 각 한번 잡아줘야지 저 원래 서포터 다 웬만큼 해요 서포터 다 웬만큼 해요 어 스트레시 바드 뭐 트런드 브라움 뭐 어 웬만한건 다 해요 그냥 서포터는 아 왜 서포터를 웬만큼 하냐면은 원딜을 생각없이 한게 아니라 원딜을 나름 이제 개념을 갖고 한거기 때문에 서포터 못하는게 말이 안되지 아 잘피하는데 맞았으면 잡았는데 이거 맞았으면 킬인데 타야지 이거 왜 안타 이거 왜 안타 타야지 이거 어어 이거 왜 안타 타지 같이 타면 따라오는거 잡으면 되는데 근데 어 왜 안탔을까 아니 원딜을 버리고 튀는게 아니라 당연히 타는거잖아 근데 2레벨 힐 베었으면 싸웠을텐데 당연히 타는거 아니었나 내가 원딜이었으면 탔지 전멸이 오는데 어떻게 타냐고 어 나도 걸어서 탔는데 뭔소리야 야 리신한테 내가 맞았는데 뭔소리야 트론들은 이미 기둥 썼고 리신한테 내가 맞고 있었는데 외모타 그냥 내 보기에 싸운거 같은데 잡으려고 어 그냥 내 보기에 싸운거 같은데 잡으려고 나이스 로미로 가볼까 왜 안타는지 물어보냐고 아 이거 싸우려고 안탔겠지 계속 때리고 있드만 뭐 물어볼 필요까지 있나 아 물어보면 기분 나쁘잖아 왜 안탔음 아 이런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 어 탓이지 그랬어요 막 이런거 하면 기분 나쁘잖아 아무 말도 안하는게 많아 어 기분 나쁘게 뭐야 ㅅㅂ 어 힐 먹어 힐 얘 되게 전투민족인데 진짜로 어 극혐 힐 깔아주고 여기다가 갱울빌인데 느낌 힐 좀 몇개 깔아주고 종목은 많아 차니까 리신 위에 있다 어구 나 위에 한번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아 나 젊나잘한다 진짜로 시발 진짜로 와아 미치겠네 진짜 와아 시발 나 왜케 잘하네 진짜로 와.. 미친다 진짜 악시 리엔지 개병신새끼들 와.. 젊나 잘한다 나 진짜네 나 서포트 휴즈로 갈아탈까? 리미고 타셈 시이스로 추천 눌렀다고? 근데 왜 욕을 해! 아니 뭐 추천 눌릴수도 있지 눌러준걸로 왜 욕을 하고 그래 욕을 하고 그래 그거 갖다가 아 눌렀구나 하면 되지 오호호호 나보다 빨리 타는데 힐 줄게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혹시 있으면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게저께다 한 번씩 해주시고 다들 와 이거 마나 많이 찬다 정글 돌 때 힐 먹으라고 힐 하나 깔아주고 마나 먹어주고 여기 돌아가가지고 한 번 더 해볼까? 방금 한 거 한 번 더 하면 통할 것 같은데? 또? 또 통할 것 같은데 여기 한 번 더 가가지고 와드 해주면서 와드 해주면서 통할 것 같은데 이거? 다행이다 다행이다 스펠 다 뺐어 그래도 손에 아니야 힐 먹어 힐 먹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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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궁로하면 진짜 잘하는데 진짜 궁 진짜 잘했었는데 아 소프터로 점수 올릴까? 솔직히 뭐로 점수 올리든 클라스만 있으면 되는거니까 원딜 너무 올리기 힘든데 라인 좀 바꿔볼까 하는 찰나에 소프터는 진짜 잘하는데? 정글하고 미드도 소질 있는데 소프터 진짜 잘하네 원딜도 잘해 근데 라인전을 원딜이 하는게 아니까 소프터 해가지고 그냥 원딜 유저 있으면 그냥 다 양보해버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소프터 유저가 있으면은 원딜하고 원딜 유저 있으면 소프터하고 해가지고 뱅도 그렇게 하잖아 뱅도 원딜 유저 있으면 양보하잖아 프레이도 그렇고 다 양보한단 말이야 나 좀 양보해가지고 해볼까? 트람들 로밍 존나 다니네 아라아라아라 아라아라 아라아라 아라아 어 씨발 어 들킴 아 아 나 존나 잘해 진짜로 왤케 잘함 칼리 개망했어 이거 못살아나 이러면 이러면 못살아나 이럼 아 이거? 갈까 갈까? 흠 아 궁 한번 써가지고 투패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갱 온단 말이야 이러면 갱 와 백퍼센트 와 이거 백퍼 이제 리신 오는데 궁 갖다 세이브 한번 해주면은 다대미 지를 것 같아 내보게 흠 훅하셨네 나 로밍 좀 다녀야 돼 이제 로밍 다닐 때 됐어 스읍 타고 밀리는데 이거? 저기 저기 아 아 나 존나 잘해 진짜로 진짜 존나 잘해 나 스읍 어 나 센스률 타고 났어 타고 지켰어 궁으로 봐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도 이렇게 잘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멘탈 나갔지 나때문에? 내가 너무 잘해서 서포차이 지려가지고 멘탈 나갔네 아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꾸 왜 이러냐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게 나도 신기해서 그래 어 매드무비 보는거 같아 다른사람꺼 나도 자꾸 이렇게 말하는건데 어 나 되게 잘한다 시야속가 아 맞다 시야속가야지 미드케어로 좀 해줘야돼 아 탑 저새끼는 울프라이더 쟤는 뭐 위범파 왜이렇게 갑자기 좀 하냐 원래 못하더니 역전용사 라간도 나랑할때는 존나 못하더니 갑자기 저쪽가니까 막 갑자기 정상이코서 프레하네 탈진 돌았고 뭐 왔다가 슬로 한번 써주고 와 끊었어 플래시로? 와 미친새끼네 슬로 걸렸다 슬로 걸렸다 이거 못잡나? 타자 이거 와 나 진짜 개살했다 진짜로 아 이 정도 진짜 인정해야된다 와아 나 존나잘해 진짜 와아 야 왜이렇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와 나 왜이렇게 잘하지? 존나 신기하네 다대님도 잘했지 어 근데 내가 너무 잘하는데? 탈진 타이밍도 완벽했고 신드라가 빨리 못올라가기 위해서 슬로우 걸어주는 판단력도 완벽했고 어 저거 죽겠다 빨리 뛰어가줘야겠는데? 어어 어어 야 이거 빼고 빼 빼 빼 빼 빼 풀? 풀 있어? 힐 힐 있네 힐 있네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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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지 테리 태 태 태 타는거 아 나 탱핑 쪼쪼쪼 아 씨 아 아 빨리 갈라고 모빌 샀지 일단 저거 좀 도와주려고 아 진짜 지렸다 진짜로 와 나 개 잘하네 진짜 와 나 너무 잘하 일로와 너도 뒤졌어 넌 죽었다 새끼야 야 이게 내가 노린거였어 어 너 몰랐지? 아 새끼 나 니가 야 나 진짜 뒤로와서 찰거 알고있었어 진짜로 진짜 아 차는거까지 막았으면 대박인데 진짜 슈퍼플레이 한번 할라그랬는데 린 돌온 다음 뒤로와서 차는거 캬 턴 넣었으면 완벽했는데 아 까였네 딱 봐도 노린거잖아 뒤에 날렸는데 내가 Q를 아 존나 아깝네 슈퍼플레이 한번 나올수 있었는데 아 그럼 칭찬좀 해주세요 전 칭찬이 목말라있는 사람이요 에? 칭찬해주세요 어 이거 막아야되는데 막진 못하겠고 좀 간좀 보다가 팀들 오면은 노려야겠다 겁줘야지 겁한번 줄게요 제가 새끼 뒤질라고 이게 겁을 막주면 안돼 잭스토플 템 뭐가야될까? 미칼 갈까? 미칼가서 세이브할까? 아니면 솔레리 갈까? AP 하나밖에 없는데 솔레리 가서 뭐하냐 전도체 갈까? 그러기에는 미포가 뭐 평타질 위주로 하는 애 아니니까 얼심 갈까? 지금 애들 ADD 세니까 치크전용 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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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드하니 새해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치크전용 가라고? 치크전용 능력치가 뭐였더라? 여기였나? 뭐야 어..없는데 템? 아 천지자잖아 전용이 아니라 아 씨발 속았네 이거 가라고? 아이고 근데 미포가 평타 바니치인 챔피언이 아니라 궁 위주인데 저 가봤다가 쓸모가 있나 아 이건 나 땜 못와 얘네들 어 어어 잭스가 너무 센데? 아 저 왜 날아갈 땐 못하더니 갑자기 잘하냐 좋아 도망가자 좋아 도망가자 왜 졌을까 우리 팀들 풀리 썼네 어 나 나 못한거 없는거 같은데 잘한거 같은데? 신드라 하고 칼리 이렇게 올리면서 어 되게 잘하니 스턴도 잘하니 어 잘한거 같은데? 졌네 12시 5분 전에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12시 되기 전에 한번 12시 되고나서 한번 어려운거 아니잖아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12시 되기 전에 한번 12시 되고나서 한번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이 지금 내가 누르면 하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커요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진짜 추천 커지는거에요 여러분들 한분 한분 이렇게 어 매일같이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 많이 도움이 되니까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닌거 같은데? 잡게? 어 잡힐거 같기도하고 어 뭐야 얘 아무도 없는데 나와있던거야 여기까지? 와 마치 잘 보는거 같네 나 진짜 바드 잘한다 소프트할 때 바드만 해야겠다 이제 병신 야 나 진짜 개잘한다 진짜로 와 이것도 내가 만든거 아니야 와 나 저 와 나 소름도다 씨바 와 나 뭐야? 나 뭐야? 와 나 왜 이렇게 잘해? 와 소름이 돕네 와 나 왜 이렇게 잘 와아 와 이거 뭐야 이거 정지당하는거 아니야? 대리게임으로? 와 나 왜 이렇게 잘해? 와 나 왜 이렇게 잘해? 와 나 왜 이렇게 잘해? 와아 와아 아 뺄거 뺄거 그랬네 와 바드 그 자체 아니네 이 정도면은 진짜로 와아 나 진짜 너무 잘하는데? 뺄거 챌린저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솔직히 이 판은 내가 챌린저라는건 아니고 솔직히 이거 챌린저급 받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 궁각도 너무 잘 되고 안해본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오 한 50판만 30판만 더해도 난리날거 같은데 이거? 흠 궁굴 돌면 한번 더 걸어야겠다 어 때렸다 때렸다 때리는데? 때린다고 얘네 흠 마드가 없네 궁날려야 되는데 저런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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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게이드 이건 진짜 게이드 진짜 이건 게이드 이겼어 제일 센애야 얘가 아 진짜 이건 게이드 진짜로 제일 센애잖아 얘가 아 이거 짐은 어차피 질사함이었어 진짜로 아니 젝스가 날 따라왔는데 아 끝났다 이거 근데 끝났어 이거 못 막아 이거 바론치게? 기지 터지는데? 바론치게? 기지 터진다 아 탈진공을 궁 썼어 궁수로 탈진공을 해야되는데 아 이런 근데 나 넘어가면 아무도 안 따라올거라 생각했거든? 넘어간 다음에 궁 써가지고 다시 갈라 그랬는데 저기서가 날 따라오네 쌓인게 많아 근데 이 새끼 나 지금 존나 만나고 있는데 얘 때문에 지금 한 4판정도 진거 같은데 적가니까 존나잘하네 내가 저격이야 저새끼 화면 가리고 퀴즈봐도 계속 만나 저새끼랑 어 근데 꼭 팀으로 만나면 존나 써 0킬 6데스하고 이러던데 갑자기 13킬 7데스하고 팀에서 가장 큰 역할하고 있네 재수없는 새끼네 저거 12시 됐네요 추천하시고 부탁드릴게요 잭스 없이 싸운거잖아 잭스 바드 한 다음에 나머지 싸운거면은 이기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와 종 진짜 많다 종 먹으면은 어 리신 약간 이상해 리신은 진짜 실력인거 같애 저게 어디다가 뭐 했는데 방금 탐즈 지금 시작하자마자 일어난 아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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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투턴 걸렸어야 되는데 아~~ 아~~ 이런 투턴 걸렸어야 되는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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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는 궁을 왜 썼냐면은 방금 잭스가 들어왔잖아 근데 뒤쪽에다 내가 궁을 3명을 얼려버리잖아? 그리고 여기 한 명 뒤에 있었잖아 그럼 잭스를 다굴할 수 있거든 4대1로 그거 생각하고 썼는데 잭스가 안 죽었네 죽었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면은 잭스가 죽어야 맞는건데 나이스 좋아 나이스 아우 좋아 나 바드 괜찮게 하는거 같은데? 좋아 바드 앞으로 해야겠다